앞으로 우리 의원님을 모시고 한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. 어느 날씨가 그동안의 미세먼지 때문에도 걱정을 했고 또 가끔은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름 안져먹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날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을 받는 날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존경하는 성원스님은 제가 인천광역시장일 때부터 아주 서로 소통하고 제가 잘 모시고 이렇게 축하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잘 번창을 해서 앞으로도 정말 크게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성원스님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축복받고 성불하세요. 축하하세요. 감사합니다.